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봄과 화상이 가득한 이곳 네, 롯데월드에서 펼쳐지는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개그맨 이재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캡티러의 데뷔곡이죠. 와다다, 와다다 아주 멋지고 신나는 무대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캡티러분들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단체 인사 부탁드려요.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캡티러의 캡티러 마이 안녕하세요. 캡티러입니다. 네, 잠시 유진 씨가 우리 마이크 때문에 자리를 비웠는데요. 한 분씩 개인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캡티러의 캡티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캡티러 예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캡티러 다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캡티러 쇼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캡티러 차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캡티러 히닝마이. 안녕하세요. 캡티러 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캡티러 다샤입니다. 네 오늘 이곳에 오신 소감을 여쭤볼 수 밖에 없는데요 유진씨가 자리를 귀엽게 됐네 우리 브리더 네 마시로씨 소감이 어떻게 되시죠? 저희가 놀이공원에서 무대를 한다니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유진씨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이 마이크 문제가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우진씨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멤버들이 롯데월드를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제 딱 컴백을 했는데 여기서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저는 이 무대 위에 사보고 싶었어요 이 무대 위에 무대 위에 서주면 한번 포토타임 왼쪽부터 짧게 한번 가둬볼까요? 자 왼쪽 하나 둘 셋 너무 아름다워서 포토타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자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오른쪽 하나 둘 셋 반응 좋아요 반응 좋아요 캣플리아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박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바로 어제 캣플라의 미니앨범 5집 컴백 쇼케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매직 아우라는 앨범이 나왔는데요 우리 캣플로를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채연씨가 캣플로 데뷔 과정에 대해서 혹시 살짝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 캣플로는 걸스 플래닛 999라는 엠레 쏘마이버 프로그램에서 장단히 탑9을 하고 발비한 9인조 걸그룹입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저도 정말 그 프로를 보면서 눈물을 훔칠 정도로 어제 사실 다시 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캣플로 멤버들이 다섯 번째 미니앨범 매직 아우로 컴백을 했습니다 매직 아우는요 사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마법 같은 시간이라는 뜻인데요 예서씨가 매직 아워의 타이틀곡 갈릴레오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갈릴레오는 사랑에 빠진 소녀가 운명처럼 만난 상대방과 그 속에서 사랑이라는 감자를 관찰하고 정의하는 과정을 그린 곡입니다 창문을 열고 하트에 스타트를 날려보내면 상대방도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상상하는 마음을 귀엽게 표현한 곡입니다 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갈릴레오 들어봤자 하시는 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왔다면 소리 찔러 아아아아아아 아 우리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리가 나셨다 네 킬링파트도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다연씨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갈릴레오 킬링파트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도 사실 킬링파트를 뽑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심연을 기울여 선택한 갈릴레오의 킬링파트를 이제 샤오티 언니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우리 샤오티씨가 노래 불러볼게요 지금 나와 날이 봐 얼마나 더 예쁜가 와우 너무 예쁘다? 와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지금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혹시 히카루씨부터 한 분씩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하나 둘 셋 얼마나 더 예쁜가 와우 자 다음 예서씨 하나 둘 셋 얼마나 더 예쁜가 귀여워 그럼 다연씨 하나 둘 셋 얼마나 더 예쁜가 다연씨 한 번 더 하나 둘 셋 얼마나 더 예쁜가 채연씨 하나 둘 셋 얼마나 더 예쁜가 유지씨 하나 둘 셋 얼마나 더 예쁜가 자 마지막 마시룰씨 하나 둘 셋 얼마나 더 예쁜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쁜 케플러 옆에 또 예쁜 케플러의 모습들이었고요. 그럼 두 번째 킬링 파트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번만 들어도 계속 기억나는 바로 갈릴레오의 후렴 부분입니다. 샤오팅 언니 한 번만 더 부탁해요. 네. 5, 6, 7, 8 따다다다다다다 갈릴레오 갈릴레오 래오라 따다다다다 갈릴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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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마어마한 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갈릴레오 곡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발릴레오 무대를 만나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유진 씨, 어떤 마음으로 임해주실 거죠, 타이틀곡? 네? 지금 여기가 설레는 장소잖아요.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발릴레오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 되셨나요? 네! 자, 큰 박수와 함께 갈릴레오 무대를 지금 보여드립니다.